포토샵을 이용해서 멋진 영상의 타이틀 물론 애프터 이펙트라던가 포토샵에서도 쓸 수 있고요 지면에서도 뭔가 확 나오는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제가 작업한 크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미지의 캔버스 사이즈 혹은 이미지 사이즈 캔버스 사이즈로 가볼게요 적당한 느낌에 맞게 규격에 맞게 작업했네요 좋았어 자 오케이 다음에는 나름의 여백이 좀 필요한데요 영상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여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레탕귤러 마키톨을 이용해서 패더값 제로에서 50 픽셀만큼을 선택을 해 볼게요 50 정도가 픽셀로는 조금 적당해요 고정된 크기 이거는 자유로운 크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마음대로 선택해도 되는 범위 지정하지만 여기 노말이 아닌 픽스드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정해 놓은 픽셀이라는 의미도 없고요 50 탭 50 저렇게 주면 어디 찍어도 50이 찍혀집니다 너무 작은 거 아니야 100으로 좀 바꿀게요 100.100.100.100.px 상관없어요 그렇지 이쪽 모서리 모서리 애들을 딱 짱 박아 놓고 룰러를 보이게 이거 룰러라고 하죠 Ctrl R 눌러 단위는 내가 정해놓은 1920이 이쪽이 보여야 되겠죠. 1920 맞아? 여기가 1920에 1080 맞는 것 같습니다. 컨트롤 A 이게 1920에 1080이라는 증거대봐. 증거? 맨 꼭대기에 F8번 눌러봐. F8번? 어 눌렀어. 네가 선택한 범위가 1920에 1080 맞구나. 검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F8번 인포창을 띄워놓는 괜찮은 방법이 있어요. 이거 되게 초운데? 너 이게 몇 픽셀이야? 100 픽셀에 100 픽셀. 여기 써인쳐나? 여기 여기 그거야? 컨트롤 A 1920에 1080 맞네. 이거 이거 이거. 셀렉트한 영역을 검증해줘요. 인포창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되게 편리한데? 이 F8번은 자주 쓰진 않지만 참고를 알아두세요. 와우. 검증하는 데 많이 쌓이면 됩니다. 셀렉트만 좀 지원해주는 그런 특성이죠. 자, 룰러 보이지? 단위가 뭐야? 픽셀로 돼 있어서 1922. 여러분 이제 크게 봐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컨트롤 플러스 누르면 1920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대충 말하다 보니까 이거 봐 1920이라고 써 있잖아. 근데 화면 맞춤 보기 하다 보니까 두리뭉실 수치는 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30cm 자를 확대해서 보는 것과 멀리서 보는 것 틀리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팁으로 알아두세요. F8번은 인포창이 나온다. 그냥 누르면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셀렉트 작업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창들은 많아요. F, 지금은 너비높이 정보가 아예 안 나오죠? 이게 뭐예요? 컨트롤 A 확인한 거고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는 100 정도니까 단위가 혹시 센티미터나 이런 걸로 하시는 분은 없죠? 룰러에 있는 단위가 1800대가 아니라 다르게 보이신다면 단위가 잘못된 거예요. 한번 연습 잠깐 해볼게요. 에디트에 있는 설정 중에 일반적인 컨트롤 K 컨트롤 K는요. 에디트 프리퍼런스라는 곳에 있는 우리 핸드폰으로 친다면 기어 모양의 설정이랑 비슷해요. 본인 구글 계정은 뭡니까? 한국어 키보드는 퍼티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여기 유닛이 있어요. 유닛. 유닛이 뭐야? 여기 보면 유닛이라고 있어. 여기 있다. 너 자가 뭐로 돼 있냐? 픽셀. 나는 센티미터로 보여서 이상하게 보여. 왜? 나는 센티미터로 보이는 거야. 이거 봐. 65cm야.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는데 가끔은 자기가 착각을 해요. 컨트롤 A F8번 67.73cm의 높이는 38.10cm. 나 혹시 바보 아닌가? 여러분 바보가 아니라 설정이 잘못돼 있어서 그런 거야. 상식이긴 해. 포토샵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컨트롤 K 그러니까 누가 유닛을 건든 거야. 영상 작업하는 분들 대부분 컴퓨터 그래픽 작업하는 분들 인쇄가 아니라면 픽셀에 맞춰주세요. 무리가 없습니다. 이왕 왔으니까 서체 이거 알지? 서체 이름이 영어로 보이면 영어로 불림은 불림이라고 떠야 되는데 불림 이렇게 영어로 G-U-L-I-M 이거 옵션 체크 끄시는 거 아시죠?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이왕 왔으니까 이왕 시장에 왔으니까 가이드 앤 그리드 가이드 그리드 앤 슬라이스 여긴 왜 오셨어요? 너 저기 생선 먹고 싶다고 해서 왔어. 왜요? 너 가이드 색깔이 뭐야? 파란 색깔인데요? 캔버스에 보이는 가이드 색깔이 파란 색깔이야? 응. 보통은 싸이안 칼라로 돼 있어요. 싸이안 칼라 여러분 컬러 맘대로 중요해도 좋은데 저 파란 색깔이 보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 너 룰러는 왜 만들었니? 음 보기 좋잖아요. 보기 좋다니 여기 100픽셀짜리를 여기다 놓고 이거 룰러 보이면 이거 룰러 보이면 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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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어. 이렇게 아니 누가 가이드라인을 다 쳐놨네? 참고로 영상은요 가이드라인이 이미 짜져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뭔지 아니 영상 만드시는 분들은 안쪽에 타이프 외곽에는 애니메이션 안전 여백이라고 해서 한글 문서도 그렇고 어디나 여백이 있는 거 아시죠? 쪽 여백이랑 비슷해요. 영상은 꼭 여백이 저렇게 딱 있어요. 여백이 안 보이시는 분들 지금 괜히 그렸네. 그러니까 괜히 그렸잖아. 이런 여백을 자기가 작업하다 보면 여기 좀 나눠서 여기까지는 제목해야지. 이렇게 보통 짜놔서 넘어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애들을 배치를 한다고 할 때 그런 때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책상이 좀 튀어나오고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조금 들어가 이렇게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꼭 지켜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안전 여백이 있습니다. 이 안전 여백에 여기서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는 이런 애들을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요. 영상 그 다음에 컨트롤 세미콜론 컨트롤 세미콜론은 가이드라인을 안 보이게 해줘요. 그래서 작업할 때는 보통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 타이틀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지. 이거 이게 오토셀렉트 레이어로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따로따로 되지만 제가 필요에 의해서 묶어놓은 이 타이틀들은요. 이런 걸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이 그룹들은 오토셀렉트 그룹을 꼭 이렇게 무시하지 이렇게 그렇지. 여기 넘어가면 좀 이상하다고 이상하네. 의도해서 만든 것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 라인들을 좀 지켜주시는 게 아주 나름 황금 비율은 그렇지만 딱 보기 좋은데 이런 느낌.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한글 저기 세문서 만들 때 필름 앤 비디오만 가이드라인을 지원해줘요. 진짜요? 그럼요. 영상 만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자동으로 지원해주는데 웹을 하시는 분들은 음 이거? 영상도 웹이라는 크기랑 동일합니다. 기본이 없어요. 기본이 없고요. 컨트롤 세미콜론 세미콜론 너 알아? 세미콜론이 있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풀 중에 컨트롤 누르면서 세미콜론 눈물 흘리고 있는 매기입이죠. 이거 누르면 가이드라인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잘 기억해주세요. 세미콜론 여기 없으면 콜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룰러는 보이는데 룰러가 보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대충 어느 정도 하기 애매하다 보니까 고정된 크기에 레탐귤라 마키에 픽스드 사이즈를 이렇게 지정해서 여기 모서리에 딱 놔주고 룰러를 동원해서 야 우리도 영상처럼 가이드라인 만들어도 진짜 좋겠다. 이쪽으로 놓아봐. 잠깐 탭키 눌러봐. 여기도 이쪽에도 찍어봐. 그래요. 룰러 끝으로 가서 얘를 끄집어서 일로 와서 여기까지 갖다 대고 그렇지. 그다음에 위로도 가서도 끌어서 갖다 대고 그렇지. 이렇게 해서 여백을 억지로 만들어요. 여백을. 영상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이야기했지만 인쇄 아니 웹 디자인 여백이 어느 범위를 넘어가면 좀 이상할 것 같다. 각각의 구액들을 나눌 때도 많이 써먹기도 하죠. 여기 사이는 요만큼의 단계를 떨어뜨려야 돼. 얘가 어떤 힌트를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만든 애들을 가이드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픽의 상식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외에는 지금 하는 여기 이 친구는 작업할 때 진짜 방해됩니다. 노말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재미있는 기능. 200에 100 어디나 200에 100밖에 안 나오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뒤바꿔 100에 200 100에 200 이건 뒤바꾸기 기능 배우셨던 것 같죠? 그때가 아니면 얘는 필요는 없습니다. 비율 유지 1대 1 비율 크든 작든 aspect ratio fixed ratio 라고 돼서 1대 1 비율 크든 작든 정상하게 비율을 유지하고 있죠? 2대 1 비율 크든 작든 2대 1 비율로 fixed ratio 이렇게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바꿔서 너비는 1 width height 1 2 이렇게 본다면 크든 작든 2대 1 비율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누르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 반영됩니다. 제가 좀 많이 소개해드렸네요. 노말 노말로 놓고 작업하는 게 제일 좋고요. 가이드라인 있으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만든 가이드라인들은 룰러가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고요. 만든 가이드라인들은 마음에 안 들면 화면이 좀 지저분해져요. 딱 잡고 막 오른쪽으로 휙 왼쪽으로 휙 너도 꺼져 휙 스트레스 푸는 데 아주 좋아요. 자 한번 여러분도 가이드라인을 고려를 해서 디자인 작업하는 거 어떤 대상들을 배치하는 거 요만큼 요만큼을 고려해서 요만큼 그렇지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 오케이 컨트롤 D 디셀렉트 그리고 그냥 상식이기도 하지만 좀 꼼꼼한 걸 작업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내쫓인 거예요. 안타깝죠? 여기 가이드라인들은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 무브툴로 애들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움직이지 말랬지 내가 우리는 움직이지 말랬지 만든 애들 중에 위미 없이 만든 애들 같은 경우는 휙 던져버린 거예요. 참 이런 걸 이제 구획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한테는 레이아웃을 짤 때 많이 활용되는 그리드라고도 얘기합니다. 휙 그리고 없어지는 게 잠기는 거나 이런 게 없어지는 걸 좀 대비하고자 아예 얘 방이 있어요. 절대 건들지 마. 절대 내가 만든 거. 락 가이드 건들지 마. 다 찌워버려. 다 찌워버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세세한 옵션도 원래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단 중요한 거는 그냥 틀만 짰을 뿐이지 아무 디자인자 하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마음만 있지. 그냥 플랜을 짜는 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아웃에 대한 제가 이렇게 짜놨던 내용은 여기 이 친구에다가 멋진 타이포그라피를 준비해서 이게 어디 들어가 있는 건지 안 들어 부분적인 건지 모르니까 타이틀 하나를 예시로 우리한테는 우리한테는 타이포그라피가 마지막이에요. 원래 진노는 다 뛴 거야. 떴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가르쳐드리되 저기 우리 2주 동안 포토샵을 뛰는 거 진짜 어려웠지만 여러분 잘 따라오셨어. 따라오셨고 앞으로 수업하면서도 포토샵은 그냥 눈 감고는 거짓말 그냥 대충 이렇게 해도 해봤던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여러분 포토샵 도사가 되신 거예요. 좀만 더 하시면 견본 보여주고 편집하기는 뭐하니까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실제 SBS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골 때리는 그녀들의 로고입니다. 이게 포토샵으로 만든 건데요. 제가 여기 샘플로 포토샵 원본을 하나 올려봤어요.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와 상징적인 어떤 로고 이런 내용들이 조합이 된다면 그리고 하나인 것처럼 묶어주면 아주 좋겠죠. 이런 타이포그라피를 지금 현재 버전에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픽사베이에 가서 지금 현재 타이틀이랑 어울릴 것 같은 이런 이미지 통 이미지를 좀 받았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영상 크기 작업하려고 하는 크기에 준해서 로고가 이 정도 될 테니까 상당히 조금 맞춤이 될 것 같네요. 다운받아 봤고 다운받은 애가 크롬 브라우저는 보통 이게 밑에 보이죠? 얘를 딱 찍고 포토샵 아이콘을 찾아서 여기다 놓으면 안 돼요. 여기 이쪽 메뉴 위치에다 놓으면 옆에 탭에 열립니다. 그렇지 이건 뭐야? 이거 연습했던 거니까 다짜 그러면 왼쪽 앤 오른쪽 이건 아주 자유로운 작업 공간이에요. 문선에 던지게 되면 스마트 오브젝트가 됩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는 편집이 직접 안 돼요. 물론 불편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얘네들을 따로따로 작업하기에는 어디 끼어들어가 있는 남의 페스티벌 하는 데 가서 이렇게 운이 있는데 우리끼리 회의는 못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개가 있을 때 이런 탭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디자인을 좀 하시는 분들이니까 하나의 힌트 좀 드릴게요. 이런 게 포토샵 스킬의 세부적인 내용들입니다. 윈도우에 어레인지? 어레인지는 왜 왔어? 그러니까 두 개를 옆에서 따라놓고 비교하려고 해. 그래? 옆으로? 그렇죠. 어때요? 이게 작업하기 너무 불편하다. 오른쪽에다 놓고 해볼까? 음! 자, 너 좀 축소. 컨트롤 마이너스. 이거 컨트롤 세미콜럼 안 보이게 해보고. 지금 이렇게 보이는 애들을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양쪽에 보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로 친다면 듀얼 모니터는 느낌 아시겠어요? 여기서 뭐 쓰려고 해요? 원래는 개별적으로 따로 작업을 해놔야 되겠죠? 자, 얘를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줄 수도 있겠죠? 스페이스 바로 제가 밀어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안정감이 있지 않나? 여기다 놓을게요. 아, 골랐네요. 원래 이건 개별적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잠시 복사 복사 컨트롤 C 이쪽 자리에 와서 가장 맨 위에 아니면 하이틀 속에 여기다 놓고 붙이면 얘들이 들어가겠죠? 이거는 이제 가치가 없으면 원래는 닫으셔도 돼요. 컨트롤 W 하면 혼자만 남습니다. 탭 닫기가 컨트롤 W 혹시 여러 개를 갖다 놓고 하나 이상 비교해 놓고 어떤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작업을 하실 때는 개수만큼은 애들을 펼쳐지게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혼자 볼 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분 혼자 보는데 못 누르게 돼 있어요. 아, 뭐야. 하나 이상 두 개 세 개 네 개 여섯 개까지는 지원해줘요.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라요. 저 윈도우에 어레인지라고 합니다. 오렌지가 아니에요. 어레인지 그냥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냥 가져온 거예요. 비교해보라고 했던 거였고요. 이거는 어이구 이게 덩어리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잠시 레이어 기준으로 오토셀렉트 레이어 맞춰주고 이거는 배경 당연히 제거해야 되겠죠. 딱 봐도 마술봉이네. 마술봉 W 마술봉의 단축키 그렇죠. 톨러런스 수치는 30위 정도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마술봉 쓰실 때 가끔 이상하게 나온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기 컨티기어서 컨티뉴 아시죠? 컨티뉴 뭔가 계속된 컨티기어서 컨티기어서는요. 찍었을 때 기본이 되는 찍은 애들만 나타나는 거고요. 컨티기어스를 체크 꺼주시게 되면 얘를 하얀색을 찍으면 하얀색이 있는 애는 다 찾아. 다 찾아. 그냥 딜리트 누르면 쭉 빠지면서 이상한 그림이 나와. 그래서 제발 기본 옵션인 컨티기어서의 느낌 하얀 배경을 찍고 딜리트를 했는데 내 눈동자에 휜자까지 지워져버려. 저 옵션을 불어 끄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체크하는 거예요. 컨티기어서는 체크가 돼 있는 거다. 그렇죠. 다시 한번 찍어봐. 딜리트 가장 깔끔하거든요. 자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꾸미면 어떨까 해서 해봤는데 이런 그림 갖고 많이 고민을 합니다. 어떤 그림을 써야지 좋을지. 자 이렇게 해놓고 이 글씨를 조금 꾸며볼 수 있는 레이어 스타일 반영해 보면서 이 타이틀 제작 하는 걸 마치도록 할게요. 조금 더 해야 되니까요. 세이브. 지금 보고 계신 이 타이틀 나름 꾸며 보다 보니까 넌 좀 크고 확 그렇지. 정록껏 해야 되겠죠. 세이프 마진을 보이게 해봤죠. 세이프 마진이 보이면 애들이 잠깐 물체는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자동으로 레이어를 아니 그룹으로 움직일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케이. 딱 좋아.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커질 때 특히 비트맵 이미지들 같은 경우는요. 9배 이상 느리면 품질이 떨어져요. 그거 주의하세요. 지금 여기 폰트 여러분 타이포 타이포와 이미지가 있는데 두 개가 다 틀려요. 글씨는 아무리 작게 줄였다가 늘려도 문제는 안 되는데 이미지는 작게 늘였다가 억지로 크기를 늘린다고 하면 품질이 완전 떨어집니다. 두 배 이상 크기를 줄였다가 늘리면 난리가 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누가 이거 어디서 싸구려 이미지를 어디서 갖고 왔어? 바보 같은 행동을 했어요. 필요 외로 크기를 줄였다가 늘리는 아니면 작은 이미지처럼 흉내를 내봤는데 글씨는 선명하죠. 원래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미지는 억지로 누리시면 안됩니다. 타이틀이 그림과 함께 잘 조화가 되어있죠? 그러면 볼 때리는 그녀들 같은 느낌의 타이틀을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부로 보기 좋게 세이프 마진을 켜놓고 이런 걸 안전요백 이라고 하는데 영상에서는 가이드라인 안에다 나름 안정적인 상태 애들을 배치해 봤고요. 주연급 배우들인데 이런 애들은 막 가려놓으면 안 돼요. 얘는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애들이고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죠. 멋지게 타이틀 요소로 부각이 좀 안 돼 보이는데 제가 이 그룹을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지금 이거는 하나의 그룹 여러 개 그룹들입니다. 이때 좋고요. 이 그룹에다가 여러분 이 글자 하나하나에다가 레이어 스타일로 테두리 효과를 줘라 하면 지금만 해도 레이어 5와 책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책을 읽는 어린이 벌써 텍스트 레이어 4개가 있는 이걸 다 해줘야 돼요. 레이어 스타일은요. 보이는 이 자체 이 자체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주시면 아주 좋아요. 아주 레이어 스타일 줘보죠. FX 효과 효과는 포토샵에서는 레이어 스타일의 주된 버튼으로 보이는데 FX는 효과라는 뜻입니다. 스트로크 효과 한번 줘볼게요. 외곽 테두리 효과 외곽 테두리 효과가 들어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걸 기억하죠? 여러분 외곽 테두리 스트로크는 기본이 원래는 컬러예요. 확 들어오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폴트 포지션은 선의 위치를요. 아웃사이드 외곽 방향으로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풍부하더라도 범위를 안에 있는 애들은 해치지 않아요. 아우터 외곽 방향으로 테두리가 늘어납니다.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여요. 저기 사이를 어떻게 메꾸면 어떨까 이렇게 글씨마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영역 이런 걸 많이 신경 씁니다. 원래는 아 됐어? 색깔은 블랙으로 하면 어떨까? 확 들어오는데? 그렇지? 들어오는데 이런 건 어때? 이런 건 혹시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거 뭐 하시나? 이렇게 그러실 거예요. 뭔가 두각을 나타내지 않으면 늦지 않은 것보다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색깔을 참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책 색깔 빨간 색깔 완벽하게 거기서 채도를 좀 높인다거나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하얀색에 대비가 되는 건 블랙이 제일 좋아요. 확 들어놓으죠. 이게 바로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인데 여기 아웃사이드 외에 포지션의 위치에 따라 인사이드 인사이드는 안 주시는 게 좀 좋아요. 저는 추천해드릴게요. 현재 작업 중인 화면을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보실 수도 있거든요. 스페이스 바로 밀어볼 수도 있고요. 인사이드는 안쪽 방향에 테두리가 점차 증가가 되는데 어느 픽셀 이상을 넘어가면 바보가 돼요. 아니 왜 글자가 시커먼 거야 이런 식으로 책도 봐봐요. 책 컨트롤 마이너스 책들 좀 봐봐라. 책이 지금 숨막혀 한다. 보이시나요? 책이 숨막혀 하진 않아요. 인사이드 추천하고 쉽지 않습니다. 센터는 어중간합니다. 저기 제가요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닌데 중간한 이 느낌 어떠세요? 됐다. 치워봐라. 센터를 따라서 안과 바퀴 살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센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답은 아웃사이드. 확 잡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컬러가 아까 유사한 컬러도 좋은데 여기 채우는 방식을 어떤 걸로 할까? 어떤 타입이 좋겠어? 그래도 너무 색깔이 조화롭게 꾸며져 있는 그런 그라데이션 안될까? 스트로크에는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여기도? 아까도 골대리는 그녀들 버전에 나왔던 컬러가 그대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편집하셨던 그라디언트가 존재합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따로 또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도 있겠죠. 위도 있고 아래도 있으니까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어때? 멋있네요. 멋있긴. 편집 좀 해야 되겠다. 어떻게 편집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는 닫을 때까지는 얘도 못 움직일 것 같지만 화면은 움직일 수도 있고 스페이스바 마이너스 컨트롤 마이너스 컨트롤 플러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보실 수가 있으니 잘 보시고 이거 에디터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라디언트 에디터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왜? 워블론 노 그라디언트 에디터 여가지고요. 뭘로 하세요? 이 색깔인데? 이쪽에도 같은 색깔? 뭐 아니면 좀 밝은 색깔? 이거는 필요 없으면 지우고? 이건 좀 밝은 걸로 하면 안 되니까 보통 같은 색깔로부터 밝거나 어두운 걸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더블 클릭 채도를 높이면서 어때? 이 그라디언트 직접적으로 여기 화면이 보여집니다.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얘가 너무나 마음에 들고 얘는 이쪽으로 끌어오고 싶어요. 얘를 찍은 애를 반대쪽에 손가락을 묻히듯이 찍어주면 같은 컬러가 잡히죠. 가운데 약간의 빛이 들어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죠. 유사한 컬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그라디언트 에디터 여러분 쓸 줄 아셔야 됩니다. 멋있다. 멋있죠. 뉴 다른 걸로도 보여드릴게요. 붉은 색깔 계통으로 했는데 기존 거 없애고 현재 컬러 인데 이거보다 이쪽 찍어놓고 더블 클릭 좀 짙거나 강한 색깔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이쪽에도 한번 투입을 해줍니다. 자 보시죠. 가운데 약간 때깔의 빛이 약간 깔아진 것 같은 느낌으로 그라디언트 들어가 있죠. 양쪽에 같은 컬러가 가운데에 있는 애를 포위하는 느낌. 글쎄요. 글쎄요. 이게 딱 이거다. 이게 진짜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람마다 기준이 틀려가지고 틀리긴 하지만 제가 아주 간판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강력한 색깔을 써봤네요. 자 뉴은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냥 오케이는 안 만들고 그냥 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뉴 꼭 누르셔야 돼요. 자 오케이 자 어때 화면으로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때깔이 빗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구경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포토샵에서는 툴로는 클릭해서 쭉 당기거나 할 수 있는데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는요. 아니 이건 아니야. 이거 스트로크에 있는 그라디언트 힐 타입은요. 여러분들이 툴을 못 쓰기 때문에 화면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빛이 떨어지는 범위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느낌? 아니 이 정도 그리고 이게 각도예요. 뿌려주는 각도를 이런 걸로 결정해줍니다. 이런 느낌? 이게 스케일입니다. 클릭해서 쭉 당기는 듯한 범위를 넓게 하느냐 이건 축소하느냐 기본은 기본은 100입니다. 100% 그대로예요. 깔끔하게 보이는데 이걸 좀 좁히면 어떨까 그라디언트를 뿌리는 느낌으로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거예요.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이거 봐라 클릭 클릭 앤 드래그 스케일은 원래는 100이 기본이에요. 그래야지 풍부하게 애들이 표현됩니다. 괜찮나? 괜찮은 것 같은데 눈에 확 띄게 자 그래서 스트로크에도 그라디언트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애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멋진 샘플이죠. 실무작업 할 때는 뉴 스타일을 꼭 누르셔서 이 느낌을 다른 데에도 반영할 수 있게 이름은 임의로 줘도 되고 아니면 오케이 를 눌러도 됩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마음에 드시면 써도 되고요. 더불어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은 스타일을 여기다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여기까지를 혹시 놓치셨다면 영상이라면 잠시 멈춰놓고 한번 해보시고요. 아직 닿지는 않았습니다. 닿지는 않아 봤고요. 조금 축소해서 볼까요? 이쪽 화면을 괜찮으시죠? 충분히 보여요. 윤과을 좀 보고 음 홈에 가하네. 여러분 원하신다면 이 각각의 글씨에도 레이어 스타일 줄 수도 있어요. 책만 강조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강좌를 좀 보여드렸죠. 지금은 이 그룹에 이 그룹에 적용한 거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걸 꼭 접어주셔야 돼요. FX 효과를 여기 보시면 저 책에다가 따로 주면 안 될까요? 자, 불어 따로 한 게 아니라 통일시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 대상에도 시도를 하실 수도 있어요. 똑같은 스트로크 줘볼게요. 앞에 했던 걸 기억해서 그래요. 저는 컬러로 바꿔주고 진짜 아니다. 지금은 아니죠. 진짜 아니다. 저 동떨어져 있는 저 느낌은 뭐야. 혹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만한 그런 요소가 있다면 넣으셔도 돼요. 이건 진짜 아니고요. 여기 있는 주황색깔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판단하셔서 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색상 테두리 효과 따로 줄 수 있다. 멋진 거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캔슬 접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고 있는 이건 하나의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가방이라고 생각하세요. 가방인데요. 접어주셔야지 하나로 보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런 느낌도 좋은데 그림자 어때? 그림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림자를 한번 여기다 넣어볼게요. 물론 폼이 안 나면 큰 이유는 없고 FX 현재 적용되어 있는 게 이 두 개죠. 효과를 뜻하는 이펙트 이거 하나 이펙트 쓰고 있어요. 보통 이 자리를 더블 클릭하셔도 레이어 스타일 자리 이 글씨 자리를 더블 클릭해도 레이어 스타일 자리에 넘어갑니다. 진짜 이렇게 맨날 넘어왔다가 내가 잘못 왔는지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스트로크는 됐는데 이너 샤도우가 뭐예요? 이너 샤도우 안쪽의 그림자 안쪽의 그림자는 이걸 체크했다면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그림자가 바깥이 아니라 안쪽으로만 잡혀요. 여기 보면 약간 착각합니다. 안에 혹시 구멍 난 거 아니지? 이런 느낌으로 구멍 난 범위 안에서 애들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이 일으키고요. 너무 떨어지면 마치 진짜 구멍 난 어느 공간에 있는 어떤 애를 좀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도 체계의 윤곽이 완전히 틀리게 보이죠? 범위가 넘어가면 이너 샤도우는 그 느낌이 상감이 돼요. 되게 약간 떨어뜨리는 걸로 화면에 가서 움직여줍니다. 물론 눈에 띄지 않으면 안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이너 샤도우라고 합니다. 이너 샤도우 샤도우이기 때문에 하얀 색깔이나 이런 걸 피하시고요. 기본 블렌드 모드는 멀티플라입니다. 샤도우는 밝은 색깔을 쓰시면 안 됩니다. 어둡거나 그런 색깔 쓰셔야 돼요. 어디 보자 뭔가 겹쳐진 것 같은데 그림자가 안에 슬쩍 있다. 오케이 자 이제 공존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 바깥쪽의 그림자인 드롭 섀도우를 준다면 어떻게 될까 자 한번 내려서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그리고 움직일 때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안에 있는 애들도 빛의 방향에 따라 일정한 방향의 그림자가 유사하게 드롭 샤도우와 이너 샤도우가 반영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서 빛의 방향을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고 하는 글로벌 태양은 하나죠. 지구에 떨어지는 그런 개념이 체크되어 있을 때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테두리가 너무 두꺼운 경우는 본 모양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드롭 샤도우는 스프리드라는 값을 조금 올려서 외곽에 어색해 보이는 몸체만큼을 스프리드를 올려서 잡아줄 수도 있어요. 안정각이 있죠. 이거 보시죠. 이게 그림자예요. 어때? 두툼하면서 괜찮지? 뭐 하셨나요? 바로 스프리드 100을 준 겁니다. 스프리드 100. 스트로크가 들어가 있는 것만큼 스트로크의 상응하는 드롭 샤도우의 스프리드를 꼭 이렇게 조절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해 보세요. 확대 있긴 있는데 뼈대밖에 안 보이죠. 여기 입고 있는 패딩 조끼만큼 외투만큼은 안 보이기 때문에 스프리드를 올리셔야 돼요. 그랬을 때 명확하게 외곽 부분으로 꽂히는 듯한 물론 오파서티 스프리드는 좀 뿌옇게 보이는 거를 같이 사이즈랑 겸할 수도 있는데 사이즈는 그냥 기본에다 놓고 이런 느낌으로 해준다면 지금 보여드릴게요. 스프리드 값이 여기서 중요해요. 사이즈는 특별히 건들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방향을 움직이시면 돼요. 두툼한 부분이 좀 각이지입니다. 포토샵은 저는 여기까지 할 건데 이거 잠깐만 다른 거에다 하고 싶어. 여기 보이는 그대로를 뉴 스타일로 꼭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탭키 제가 디자인했던 거였고요. 저장되어 있는 스타일은 어디니? 저장되어 있는 스타일은 이런데다 바로 가기에 아주 좋아요. 윈도우에 스타일 리스트가 있죠? 이거 아까 했던 거 이거는 지금 만든 거 어떤 파일이든 세문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표현해 놓고 썼는데 썼는데 제가 눈에 안 띄게 나네 하얀색 바탕에 하얀색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니? 쏘리 버튼만 끝내네 좋잖아 이거 바꾼 다음에 하나 등록하지 그래? 이 멋진 로고는 뭔가요? 더 롱더 반지의 제왕이죠? 반지의 제왕 이거 참 독특한데 이런 느낌 포토샵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 찍고 얘를 딱 누르거나 얘를 딱 오 벌써 느낌 나오죠? 뭐 오시는데 이건 남이 만든 거잖아 네가 스스로 만들어봐 알았죠? 왜 이렇게 복잡해? 남이 만든 효과예요. 베벨 앤보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기존에 있는 거 모든지 다 덮어버려요. 글자 색깔이든 이미지든 다 덮어버리니까 이미지는 꼭 피하셔야 돼요. 접어놓으시지 않으면 이렇게 복잡한 걸 달고 다녀야 돼. 꼭 접으세요. 자 ABC 저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 자 여기다가 글자를 글자를 한번 이렇게 꾸미려면 너무 손이 많이 가는데 반지의 재앙처럼은 아니지만 몇 자를 아까 그런 식으로 꾸며볼게요. 자 A를 엄청 크게 A 오 예 좋아요. 알트 누르고 옆으로 이동 컨트롤 T 보통 글씨 더블클릭하면 잡혀요. ABLE 저기 너무 붙어있는 거 아니야? 더블클릭 아니면 이걸 더블클릭 컨트롤 T 컨트롤 T는 뭐야? 자유변형? 포토샵은 컨트롤 T가요. 애들을 이렇게 드래그 한 상태에서 하면 얘가 꼭 나타나요. 와 불었습니까? 자간 좀 떨어뜨려 봐라. 그렇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바짝바짝 붙어있으면 영화 안 됩니다. 이거 이거 줄 간격 아니에요. 이거는 글자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ABLE 자 이거 좀 크게 해야 되니까 얘를 빌려다가 쓸까? 알트 반지의 제형을 좀 내자는 건 아니었는데요. ABLE B 뭐 이게 로고입니까? 로고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D서브 ABLE 뭐 이렇게 제가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아직 아이디어가 안 나왔네요. 자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할게요. 글자는 하나가 아니죠. 여기서부터 누가 아트보드를 이렇게 맨날 눌러놓는 거야. 아트보드 별로 안 좋은데. 아트보드는 제발 왜 만든 거지 언그룹 아트보드를 누르지 않으면 계속 아트보드라고 하는 틀 속에 살아있어요. 그룹 아니지? 이거 꼭 봐주세요. 이거 뭐야? 뭐야? 하얀 배경이야. 누가 하얀 배경이 어디 있어? 종이 같은 느낌이라 하얀 배경이고 만들 때 꼭 주의하시고요. 언그룹 아트보드가 유독 빠져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 드디어 나왔네. 하얀 배경이 아닌데 누가 왜 하얀 배경 넌 버리자. 자 예 에이브맨이라고 하겠습니다. 에이브맨 이름 갑자기 바꿔봤네요. 에이브맨 글씨 쓰고 꼭 여기 찍기 여기 찍기 컨트롤 T 내 맘대로 줄이고 에이브맨 맨은 저 B-L-I-E랑 좀 비슷한 크기를 잡으면 어떨까 꼭 엔터 치면서 옆에다 쓰기 업기 그러면 진짜 폼 안 나요. 조금만 다르게 꾸며볼게요. 우리 이거 물결 치는 것처럼 하면 안 될까요? 물결 치는 건 워프드 텍스트 아니면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저 제가 조금 올라가면 안 될까요? 캐릭터는 저 조금만 높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원시적인 워프드 텍스트입니다.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T 여기 아주 재미있는 애가 보입니다. 여기 보시죠. 저희 있잖아요. 그래요? 저희 좀 뜨면 안 될까요? 좀 떠봐.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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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 봐. 어 그래 마음에 드니? 저는 내려가면 안 될까요? 아이 마이너스 어떨까?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빼기 어때? 멋있지? 이렇게도 써요. 그러니까 얘를 공중에 부양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드래그를 해놓고 얘를 얘가 이제 시프트 베이스라인 시프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줄이 여러분 글씨 쓰면 그 밑으로 있다가 위로 글씨 커진 것만 나오잖아요. 이거를 움직이는 거야. 시프트는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가 리프트 타는 느낌이죠. 우측으로 밀어주면 붕 뜹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원시적인 운율감 있는 그런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혼자 있는 애야 이렇게 오르락내려가면 제일 좋죠. 그렇다고 이걸 한꺼번에 하자는 좀 그렇고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이 베이스라인 시프터는 답을 안 해줘요. 나 지금 모르겠다. 진짜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다 보니까 근데 보통은 써 있어요. 0 하나 이상 쓰면 꼭 하나는 이렇게 둘도 이렇게 근데 하나 이상은 꼭 모른다고 한다거나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무책임하죠. 네가 만들어도 그럼 그렇다 치고 이거는 억지로 베이스라인 시프터고 이거 이거 물결치는 느낌 분위기는 진짜 안 어울리는데 물결치는 느낌 만들어 볼게요. 나 나 그렇지 그리고 T 도구 위에 옵션 이거입니다. 물결치는 글씨 워프드 텍스트 에이브 이 창 뜨고요. 논으로 되어있는 애를 조금 내려보시면 몇 개 좀 있어요. 이거 눈여겨서 보시되 다 쓸만한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플래그 보여드렸는데 라이즈 한번 보여드릴까요? 라이즈가 뭔데? 그냥 우뚝 서는 거 얼떡 일어서는 거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봐. 반대쪽으로 애들이 물결치듯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지금 느껴지시죠? 글씨가 여러 자를 쓴다면 더 멋지게 나와요. 어때? 잠깐만 에이브 ABC라고 하겠습니다. 한자 이상 들어가니까 좀 멋지게 나오죠? 물결치는 모양 수정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아주 조잡한 로고를 만들고 있네. 수정은 이렇게 표시가 꼭 나요. 이거 보세요. 아니 얘가 언덕 타고 내려가고 있네. 저 모양 보고 있으면 얘를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여기 얘를 다시 눌러줘야 돼요. 와그라노 얘를 눌러주면 얘가 또 나옵니다. 여기 한자 이상이니까 멋지지 않니? 오우 멋지는데 라이즈 뭔가 기상 약간 일어나는 듯한 느낌 들죠?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오르락 내리락 얘까지 해줬으면 멋있는데 좀 크게 해야지 이건 뭐야? 하면서 좀 작아지게 해봐. 작아지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오우 멋있는데 여행사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이 좀 어울리죠? 과학이긴 하죠? 과학이긴 한데 아주 아주 조잡하네요. 기타 따로따로 작업해도 되는데 이런 건 안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얘는 안 돼요. 얘는 이미 조금 이상한 형태가 되어버려서 참 뭐 어쨌든 제가 아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더블클릭 이거 딱 누르고 안 하랍니다. 안 하랍니다. 다른 거 굴러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다른 걸 고르셔도 돼요. 강하게 주던가 약하게 주던가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보이는 애들은 한 줄 이상 나도 한 줄 이상 나도 한 줄 이상 나도 이렇게 봐주시면 이렇게 이거 뭐야? 안 쓰는 게 낫다고 했죠? 근데 멋있는데? 버블 버글이네요. 부글 부글부글 부글 값을 너무 많이 주면 엉성해 보여서 잘못 쓰시면 오히려 이상한 이렇게 해서 아주 심란해 보이는 로고 만들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컨트롤 G 그룹 TITLE 한국어로 타이틀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우리 멋진 효과 반지의 제한 같은 느낌 만들 수 있겠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와 그 다음에 베베렌 엠보스 주면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룹이니까 각자 글씨들은 지금은 얘네밖에 없으면 오토셀렉트 레이어가 더 나아요. 저기 얘를 좀 크게 하고 만들었지만 가치가 없이 좀 줄어들고 있네. 자 좋아요. 자 글씨 색깔은 원래는 주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색깔 하나만 유독 다르게 줘볼게요. 너는 좋겠다. 왜요? 단체로 효과를 만드니 이동하기 좋게 레이어를 그룹으로 자동 선택으로 바꿔보고요. 어때? 좀 크게 크게 이왕이면 크게 반지의 제왕 스타일을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X의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이 꾸밀 수가 있겠죠. 왜 색깔이 뭐든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컬러는 이 중에 있는 것 중에서 골드빛 찾아볼까요? 오우 나 너무 센데 리셋 초기화에서 다시 깔끔한 상태로 골라볼게요. 편집 좀 해야겠다. 이거 누르고 이 색깔을 좀 빼주고 노란색을 저쪽에 오 분위기 나오네요. 단순 해야 돼. 황금빛이 밝다가 조금 어둡게 이렇게 이거는 어중간한 공간에 있는 애인데 이 로케이션은 그냥 안 건드셔도 돼요. 새로운 거는 꼭 뉴 눌러야지 골드라고 써놓던 거. 골드 이래야지 꼭 들어갑니다. 어디 이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위아래로 분위기를 좀 잡아주고요. 방향이 좀 틀렸네 앵글을 이렇게 틀어보세요.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둡돼 약간 위아래로 화면을 움직여 보시면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이렇게 조금 멀리서 보시거나 확대 스페이스바로 밀어보시면서 꼭 리니어 그라디언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레디알도 있고 앵글 리플렉티드 다이아몬드 다 있습니다. 보셔가지고 느낌에 맞게 중심 위치가 여기 어때요? 바로 여러분 레디알 그라디언트는 중심 위치를 여러분 움직이면 빛이 여기 받는 것처럼 보이게 꾸밀 수도 있고 그래요. 괜찮은데요.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 이 느낌 그대로야. 그리고 오늘 결정타를 날리는 베벨앤버스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오세요. 맨 꼭대기 멋있는데 이거 조금 다듬으면 더 멋있어요. 베벨앤버스로 올라가시면 일단은 이렇게는 느껴집니다. 이걸 디테일하게 손보는 부분을 해볼 테니까 여기까지 한번 맞춰주시고요. 여기까지 묘사를 해봤는데 지금 보이는 상태에서 원래 이거는 그림자랑 같이 쓰시면 진짜 어울려요. 드롭 샤도우죠. 이걸 끝내놓은 다음에 보도록 서체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서체는 나중에 바꿔보시고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베벨앤버스의 느낌을 좀 알아볼게요. 베벨앤버스는 맨 위에 있는 거 이거 말고도 다른 유형도도 좀 있습니다. 항목 일단 베벨앤버스의 기본은 이너 베벨입니다. 안쪽으로 애들이 움츠러들어요. 움츠러드는 게 기본입니다. 데프스 값을 많이 올려보세요. 데프스 값을 낮출 때는 거의 무덤덤한데 많이 올리니까 약간 뾰척뾰척하게 보이는 이런 협곡처럼 보이기도 하죠. 테크닉 한번 찾아가보시죠. 테크닉 보통 부드럽게 나옵니다. 테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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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셀하드 치셀하드로 놓으면 애들이 상당히 거칠게 느껴집니다. 이게 반지의 제왕입니다. 거칠군 거친 상태 사이즈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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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게 되면 이 거친 부분들이 아주 아주 그냥 진짜 닿기만 해도 빌 것 같은 느낌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 많이 준 거 아니야? 치셀하드 금속 표면 같은 느낌에 깎아낸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줘요. 반지의 제왕은 이런 느낌을 표현한 그런 표현 방법이고요. 사이즈 한번 느껴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너무 낮게 주면 거의 없지만 사이즈를 많이 주고 치셀하드 상태 이거 데프스 깊이란 뜻이죠? 깊이가 무덤덤 하고 이런 값을 적당히 봐서 이 정도면 너무 거칠지도 않고 이게 견본이에요. 너무 거칠지도 않고 이 정도껏을 여러분들이 좀 봐야 돼요. 정도껏 해야지 이런 식으로 치셀하드 밑에 보시면 치셀 소프트가 있어요.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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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입니다. 면이 더 거칠어져요. 그만 해라 너무 거칠다. 치셀하드 조금 덜 거칠죠? 하드는 결을 오히려 부드럽고 소프트는 더 결들을 거칠게 좀 보여줍니다. 이거 누가 밀어주지 깔끔하게 소프트 눌러서 그렇고요. 하드 눌러주셔야 돼요. 메르세데스 벤츠 별표가 있다면 멋있는데 물론 여기에 맨 밑에 옵션들도 보셔야 돼요. 근데 순간 다른 걸로 바꾸면 완전 바뀌니까 한꺼번에 누르지 마세요. 스무스는 이런 느낌을 못 봐요. 스무스는 이런 느낌 아니네. 환제의 저항은 이너 베벨에 셀셀 하드 그 다음에 적당한 사이즈 조절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이는 곳에 여기 결정적인 쉐이딩이 있는데요. 쉐이딩 원래 3D에서 부르는 용어예요. 빛과 어둠을 빛의 방향을 정해주고 그런 거예요. 이게 공이라고 쳐보세요. 빛이 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봐. 어떤 느낌이요. 멀리서 놓고 움직여 봐. 이 공 모양 위에 애들을 움직이면 빛이 왼쪽에서 아이고 너무 이쪽이 밝다. 이쪽에서 빛이 비치는 거라 공을 이쪽에 움직인 거예요. 이 각도나 이런 걸 막 건드는 건 아니고 이걸 막 움직이시면 왼쪽에서 빛이 있고 이쪽이 어둡게 그렇게 꾸며줄 수 있어요. 가운데로 해주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안에서 느낌이 안 나와서 완전 극적인 오른쪽 밑에서 빛이 나온다. 여기는 밝은데 이쪽이 갈수록 어두워지죠. 이걸 보시면 표면이 느껴지겠네요. 빛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때 달라요. 그런데 보통 이 각도를 많이 좋아하죠. 각도 당구 치시는 분들 당구 같은 느낌이 드죠. 여기 탁 찍으면 회전하는 느낌 그리고 이거는 그림자랑 같이 쓰시는 게 더 느낌이 좋은데 이거는 때깔나게 보여준 거였고 드롭샤도 한번 눌러보세요. 드롭샤도 드롭샤도에 있는 애들은 리셋 초기값으로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했던 두꺼운 그대로 계승받아서 이상하게 보여주니까 리셋 꼭 해주시고 화면으로 얘를 움직여서 이렇게 진하게 너무 진하다 이거 이렇게 막 움직여 보세요. 그림자를 움직여도 빛이 떨어지는 방향을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베베레넨 볼 수 있는 빛의 방향과 드롭샤도는 뭔가 일맥 상통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움직이실 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떨어뜨리긴 하는데 샤도와 베베레넨 보스는 뭔가 서로 통하는 게 있다. 이거 맞습니다. 이게 빛의 방향인데 건들 때마다 그림자도 바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림자로 하시던 여기 있는 쉐이딩의 앵글과 어트리프트 이런 거 쓰시든 결정하시면 돼요. 가장 빛나는 부분은 밝은 느낌의 스크린 모드 빛이 들어갈 거고 또 건들었네 이거 건들었네 색깔을 원래는 블랙을 줘요. 블랙 블랙을 주는데 건들었어요. 건들었어요. 아니면 약간 시컴시컴해 보이는 이런 느낌이 싫은 분들은 골드빛이나 유사한 색도의 계통으로 주시는 게 좋아요. 밝은 거 쓰시면 안 돼요. 어두운 부분을 누가 이렇게 밝은 걸 쓰니 검게 주던가 유사한 색깔로 주면 더 느낌이 더 좋잖아. 이게 하이라이트와 샤도우의 컬러를 지정하는 거고 모드는 기본이 여러분들이 블렌드 모드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일 유명한 게 스크린 모드와 멀티플라이 모드입니다. 다른 거 건들지 마세요. 오히려 이상하게 보여줍니다. 빛이 하얗게 아니라 노란 빛을 하면 안 될까요? 노란 빛처럼 보여도 괜찮겠죠. 빨간 빛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하얀색 빛 확실히 느껴질 거예요. 하얀색 빛 어 네 이 저기 녹색 빛은 아니죠. 원래 하얀색이 무리가 제일 없어요. 음 됐나? 어 일단은 마음에 들어 어 조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한번 눌러줘라. 뭐 반지 1 아니면 이름 그대로 해서 오케이 해도 돼요. 어때 괜찮긴 하네요. 이거는 뭔지 아니? 글로스 컨투어라고 해서요. 약간 좀 빛의 커브스를 아시는 분들은 좀 포토샵의 어저스터먼트 커브스 아시는 분들은 느낌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 곡선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이거 한번 눌러봐. 뭔가 이게 강렬함이 대비 구조를 뛰면서 이건 뭐예요? 완전히 다 틀려요. 눌러보면 견본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원본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원한다면 또 원하는 취향대로 만들 수도 있어요. 대부분 저기 아라비아 아니면 뭐 전쟁 아니면 금속성 이런 느낌이 느껴질 때 쓰시면 좋겠죠. 기본은 이겁니다. 저 이거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 연구할 범위인데 이거 눌러도 돼. 이거 눌러봐. 이거 뭔데? 이 커브스 알지? 압니다. 가운데 찍고 위로 올리고 내리고 막 그런 원리스로 만든 건데 하다보면 제공해 주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애 됐다만 나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곤란한다. 이게 좀 내가 딱 보니까 이게 딱 좋네. 이 저기 이 명암 콘트라스트 이런 걸 결정해 줄 때 사용됩니다. 좀 어둡게 할까? 좀 이왕이면 좀 어둡게 해봐. 어중간하게 말고 어우 너무 센데? 밑에 있는 거 조금 건들어 보시면 건들게 굳이 많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청색은 아니다. 그렇죠? 같은 컬러에서 완전 느낌이 달라. 틀려가지고 블렌드 모드 성격 때문에 느낌이 좀 틀립니다. 어때? 너무 세지? 네. 네. 더 강렬하게 원래 여기 있는 블렌드 모드와 여기 있는 오팟서티는 항략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많이 주시면 또 강렬하게 완전히 틀리다고 했던 말이 실제 틀리진 않습니다. 뭐 조금 틀려진 것 같긴 한데 등록 한번 해봐. 자 일단 느낌상은 뭐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뉴 스타일 누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한테 드리면 여러분도 받아서 나도 반지의 제약 써야지 안 되면 뉴 스타일은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학원에서 교육기관에서 만든 거를 집에 가서 열어서도 볼 수 있는데 조금 그 영역까지는 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 난 다음에 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니? 등록했고 이건 뭐야? 굳이 안 해도 돼. 이게 뭔데? 이거 누르게 되면 이 자체에도 어떤 컨투어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하나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두통약을 먹었는 두통약 먹은 거랑 비슷해요. 아시겠죠? 밑에 있는 컨투어는 컨투어만 따로 빼낸 거예요. 2중, 3중의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느낌이 별로시면 체크 껐다 켰다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전문성 텍스처는 선별해서 주는 건데 텍스처는 이 사물을 패턴이라고 돼 있는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보실래요? 애들을 씹어먹은 것 같은 느낌. 저거 보실래요? 뭔가 패턴이 씌워지면서 애들을 막 찌그러뜨리면 결을 만들어줘요. 재질을 만들어주는 느낌인데 기존 걸 다 잃어버립니다. 누가 이거 패턴 만든 거야? 나 이거 패턴 만든 적이 있는데 왜 이게 있냐? 이거 이거 좀 웃기죠? 텍스처 재질 이란 뜻이에요. 예전에 패턴 만들었던 물고기도 있고 다 있네. 잘못 쓰시면 이상하게 보이니까 패턴 스케일 중국의 무슨 신비를 한다. 이거 보실. 완전 씹어먹대? 씹어먹는다는 표현이 세네요. 울룩불 키워나오는 네가 만든 패턴 맞지? 맞아. 실제 전문가 영역이지 보통 패턴을 등록해서 물방울 만든 적이 없다면 경험을 못합니다. 멋지지? 멋지네요. 멋지면 등록. 등록? 할게 말게 안 할게요. 자 일단은 오케이 저는 여기서 멈춰봤어요. 아주 복잡하죠? 베벨 앰버스 이너 베벨 그 다음에 드롭샤도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글씨들을 이렇게 움직이셔도 돼요. 오토 셀렉트 레이어 A가 좀 내려와서 이렇게 걸치고 이거 봐. 용접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죠? 용접한 것처럼 보이네. M은 막 이쪽 걸치고 막 B 1로 오고 묘하게 용접한 것 같던 약간 착각을 좀 이렇게 글자 한자로 썼다면 이런 느낌은 없을 거예요. 금속성 여기는 조금 안 예쁘네요. 그래픽 카드나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받아요. 멀리서 보다 잊지 않게 투명 배경에서 보여서 그런데 밑에 상응하는 레이어 하나를 배경으로 하나 만들어서 이게 어디 가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스마트 오브젝트 처럼 바닥에는 여러분들 그냥 흔한 분위기가 될 만한 배경을 하나 이렇게 깔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배경은 나중에 사진에도 얘가 이 로고가 갈 수 있으니까 로고 그대로 살려주면 되겠죠. 일단 느낌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괜찮니? 괜찮습니다. 저 반지의 재앙처럼 구멍 빵빵 찢기거나 잘린 것처럼 총알 구멍 난 것 같이 그런 거 할 수 없나요? 여기가 찝히고 여기는 구멍이 나고 현대전이 아니기 때문에 칼집 밟고 해인 것처럼 보이죠. 치셀하드 들어가 있는 형태 치셀소프트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구멍을 글자에다가 낼 수는 없어요. 글자를 훼손시키던가 마스크를 쓰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이거는 글자의 덩어리죠. 글자의 덩어리 컨트롤 J 사본을 그룹 형태로 만든 애들을 컨트롤 J 비약 카피로도 사본을 만들 수가 있죠. N 여기 모여있는 아주 복잡한 애들 컨트롤 E 여러분이 간단하게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E를 누르면 Merge가 됩니다. 컨트롤 E 그러면서 기존의 효과들은 다 사라져버리네요. 기존의 효과들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라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레이어 스타일이 없어졌어요. 어디서 퍼온 그림처럼 보여요. 이거 어디서 퍼왔구나. FX 어디 갔어?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등록한 거라도 있으면 지금이라도 누를 수는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퍼온 이미지처럼 보여집니다. 그림자까지 역시 레이어 스타일 등록되어 있는 게 아까 여기다 놨지? 여기다 놨는데 오히려 레이어 스타일을 없애고 난 다음에 적용해서 처리하는 게 더 깔끔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방법이 많아? 맞아. 등록은 했지? 되기는 거 보이죠? 복잡하니까 접고 컨트롤 J 레이어 스타일 없애봐. 왜요? 어떻게 만들었는데? 없애고 여기 버튼 누르면 돼. 오른쪽 클리어 레이어 스타일 원래 이거였어? 덮어서 그래. 빨간 색깔의 에블렛이 그 다음에 AMBL이 이렇게 써 있는 이거 오버레이 덮고 화려해서 그렇지 단순한 형태로 컨트롤 E 이 많은 애들이 레이어 하나 속에 글씨가 이렇게 보여져요. 나 나 좀 이상해. 상아지 걱정마. 이 친구한테 부탁해봐. 눌러봐. 그대로예요. 오우 그라디언도 좀 손봐야 되겠네요. 자 이게 제일 무난해 보이네. 자 이리 와봐라. 왜요? 너 내가 면도 좀 해줄게. 글씨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배웠네요. 8사마다가 배웠어요. 아 네 그렇게 배기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막 수많은 전투를 거치면서 배인 상처 혹시 끊어지는 걸 원하신다? 끊어지는 거 별로 안 예쁜데. 자 제가 요만큼은 이 스타일을 접어놓고 잠깐만요. 스타일 접어놓고 해야지. 얘를 아이고 저 시 잘못 잘랐네. 방향키 갖고 움직이던가. 상처받고 끊어지고 끊어지고 어때요? 글씨였다면 못했죠. 글씨였다면 못했는데 평범한 레이어처럼 보이니까 지우개를 아시는 분들은 또 지우개로 구멍을 뻥뻥 내시는 분도 있죠. 지우개가 뭐지? 지우개는 막 지워주는 거예요. 딱딱한 지우개 하나 골라서 폭발구멍 난 것처럼 지우개는 만드는 게 아니라 없애버리는 걸 목적으로 해요. 팡! 팡! 차에다가 이런 걸 장식하시는 분도 있대요. 기관총 맞은 것처럼 전쟁의 상처 배틀로얄 아니면 뭐 배틀필드 이런 식으로 별의별 상처를 다 받고 있는 이만큼은 끊어져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죠. 완전 지우면 이렇게 됩니다. 지우개입니다. 자 글씨 바꿀건데 너 왜 이렇게 글씨에다 난리쳤니? 아 물론 어떤 이미지는 가져와서 틀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세이브 한번 해야 되겠다. 아주 중요한 파일 어쨌든 뭐 그라디언트라던가 그런 것만 조금 손봐주면 되게 멋있는 녀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너는 너는 뭐 등록되어 있는 스타일을 누르는 것만으로 아주 쉽게 만들던데 너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우클릭한 다음에 클리어 레이어 스타일 한다.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가져온 그런 내용도 줄 수가 있겠죠. 이건 더 멋있네요. 자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꾸며놨는데 여기 돼 있는 이 글씨 중에 이 A라는 글씨를 소문자로 쓰라고 했고 소문자가 뭐야 소문자 이렇게 이랬다고 했다면 서체도 또 바꾸고 이러면 상당히 또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일이에요. 원래 A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조금 올리고 오토셀렉트 레이어니까 그렇지 이렇게도 올려서 A, B 붙이고 이만큼 용접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걸치게 해주세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역시 얘가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이 오리지널 여러분한테 50이라고 써드릴게요. 오리지널 오리 오리지널은 절대 안 건들고 이 느낌을 만들고 싶다. 물론 사본 만드는 습관 꼭 가지셔야 돼요. 컨트롤 J입니다. 위에 원본이 원본 레이어 그룹이 아니라 따로 만든 거에 비교해 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보이고 있는 우리 우리 나는 어디 나는 여기 너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마스크를 누르면 너는 뭐 할 거야? 나는 가만히 있지? 내가 여기 하얗게 다 보이고 있는데 검은 색깔의 브러시나 연필을 이용해서 내가 일부를 가리면 너는 어떻게 될까? 가벼운 연필로 총알구멍 같은 느낌을 이거 연필 맞나요? 연필로 여기다가 검은 색깔 칠한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안 보이시죠? 너무 작으니까 안 보이시죠? 잘라서 나누는 거 힘든데 지금 보여드린 이 안에는 컬러가 블랙이 들어가서 일부는 가리고 있어요. 저 구멍만큼은 패널 옵션을 통해서 좀 아주 크게 보여드릴까? 패널 옵션? 여기까지 꼼꼼히 보시긴 뭐한데 레이어 우측 끝에 줄 4개 보이죠. 뭐 아니면 더 옵션이 더 있다. 이게 뭡니까? 그중에 맨 밑에 패널 옵션 좀 크게 봅시다. 누가 여기다 누가 뭐 떨어뜨렸어요. 누가 여기다 검은색 칠했어. 구멍 난 것처럼 보이잖아. 미안 이왕이면 여기 한 번 더 이건 글씨가 살아있어요. 누가 이 자리에 이만큼을 누가 이만큼을 이 자리에다가 검은 색깔을 칠했어. 지금 보이는 이 글씨는요. 살아있는 글씨입니다. 비어블 물론 범위 내에서만 좀 피하시면 이 총구멍을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레이어 마스크 배우신 분들은 이게 마스크로 일부만 보여진다는 거 범은 걸로 그것만 안다면 자르는 건 좀 무리가 있는데 자르려면 위에 원본 글씨 따로 위에 아래 글씨 따로 해서 위는 반 잘린 것처럼 아래는 반 잘린 것처럼 고생을 좀 레이어를 좀 수고를 해주시면 자른 것 같은 느낌을 해줄 수는 있어요. 어찌하지만 지금 뭐 지금 봤을 때 칼질 옆에 잘린 것처럼 흠집 나는 거죠. 흠집 그런 느낌처럼 만들어주는 거는 여기 마스크 안에서 구릅도 마스크가 되고 구릅도 레이어 스타일 줄 수 있어요. 구릅도 마음만 먹으면 스타일을 다 뺏을 수도 있고 콘트롤 2 누르면 불쌍하게 한 장짜리 그림이 될 수가 있어요. 포토샵에 잘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바로 저런 거예요. 저런 특성화 하시면 오지 전문가처럼 포토샵 전문가 되시는 겁니다. 저기 알트 딜리트 그렇지 이게 왜 칼집 낸니 자르는 걸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자르는 거는 똑같은 애를 위에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상태 하나는 일부만 보이게 아예 검은 색깔로 다 가려놓고 일부 하나는 반대쪽을 검은 색깔로 또 가려놓게 해주면 딱 잘려져서 반이 딱 끊어진 것처럼 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상은 여러분들 이제 해주시면 좋은데 일단은 뭐 마스크를 여기까지 써먹다니 마스크를 여기까지 써먹었던 거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게 뭐 하나하나 어떤 퀴즈 아니면 사건의 실마리를 좀 빠져나가 해결하는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제가 뭐 그런 목적으로 제가 꾸며놓은 건 아닌데 이해를 돕는 차원으로 제가 보여드려봤고요. 혹시나 그런 상상은 하실 수도 있어서 많이 만드는 거는 하나의 이미지 아까 같이 세팅된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건 변질적으로 제가 써드린 거라 이런 느낌으로 보시되 잘려지는 거는 못한다는 그런 부분은 조금 시도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만 더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란하게 해드리려고 절대 아니었습니다. 야 내가 이만큼 기준으로 해놓을 테니까 너 진짜 미안한데 내가 이만큼 일부는 안 보이게 한다. 이씨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래 있는 애의 일부는 이런 게 채널이 필요해요. 아니면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같이 켜놓고 봐도 되고요. 너 밑에 있는 애는 감춰놓고 해야 되겠네. 이만큼이 잘려놔. 이거 어떻게 머릿속으로 기억하지? 칠호를 모르는 분들은 저걸 머릿속으로 기덕하던가 아니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너 너 감추면 안 된다. 알았어. 여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넌 데리고 아래층으로 내려와봐. 이만큼만 보이야돼. 밑에 거 컨트롤 시프트 검은 색깔 아주 채널 모르니까 아주 고생 많았네. 이런 거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이거는 좀 단점이 있어요. 뭐 하나 감추면 글씨 바꾸면 또 바꿔야 하네. 이런 시도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쁘진 않습니다. 자 사본에다가 우리가 처리했던 일부만 보이고 이런 이런 일을 노가다 작업이라고 합니다. 노가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룹도 마스크를 줄 수 있다. 히스토리로 돌려서 자르기 직전 이 상태까지가 아주 딱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거 정상적인 총구멍 글씨는 살아있다. D가 아니라 앳 골뱅이 앳 골뱅이죠.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순간 였네요. 금속 아니면 골드 텍스트 골드 타이틀 이걸 제가 우리 제 히스토리에 올려놓을게요. 받아보시면 제 거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조금 조금 난해한 일이긴 한데 지금 보이는 애를 어 여기 선택한 애들 이게 누를 때마다 바로바로 바뀌는데 이런 애들을 나름 또 저장하는 방식도 있긴 있어요. 세이브해서 이거 하나씩 하나씩을 내보내게 한다거나 불러오기도 하고 아니면 덮어쓰기도 하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절대 안 됩니다. 어디나 어디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여기 나와있는 옵션을 함부로 건너가 안 돼요. 이게 뭐니? 내 거 어디 갔어? 일부가 좀 추가가 많이 돼 있죠. 특별히 건드실 필요는 없겠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세이브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NG로 남기실 거면 PNG 로고만 처리할 거면 여기까지 해놓고 넓은 뜬 공간은 필요에 따라서는 이미지의 트림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쓰고자 하는데 쓴다면 빈 여백 없이 깔끔하게 쓸 수가 있겠죠. 세이브 이걸 공유해드릴게요.